영등포구가 설 명절 전까지 구하체결한 건설공사업체 등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구는 최장 19일 소요됐던 대금 지급을 설을 맞아 기성 및 준공검사 5일, 대금 지급은 3일 이내로 줄여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부를 차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가 없는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성 준공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하며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25개 업체에 20억 원의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발주 부서에서는 28일부터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2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합니다. 2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합니다.